자 오늘은 8시 40분인데 첫판을 어렵게 어렵게 시작을 했네요 원래는 부캐로 하려고 했는데 부캐가 다치가 계속되는 바람에 부부캐로 오랜만에 간만에 한달만에 이 아이디를 조금 하고 있네요 다들 식사하시고 식사 안하신분들도 식사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대학교가 왜 극혐이야 낭만의 캠퍼스를 즐기시면 되는데 낭만의 캠퍼스 요새는 또 그런게 아니죠? 요새는 다 막 스펙 뭐야 1학년때부터 스펙 쌓는다고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러잖아 그쵸 근데 또 다 그런건 아니고 솔직히 그쵸? 다 그런건 또 아니고 아! 돈 줬어 쨘장알 그쵸 낭만은 아니죠 저도 그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학교가 요새는 솔직히 이제 약간 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솔직히 좀 빡세게 공부를 많이 해야죠 아무래도 어쩌겠어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그런데 뭐 그쵸? 다들 그렇게 사는거에요 다 그쵸?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딨겠어 아 네 반갑습니다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요새 다 힘들어 다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 개개인의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는거지 뭐 그러면서 뭐 소소하게 소소하게나마 흫 즐거움을 찾는거지 뭐 흫 흫 요새 다이애나가 왜 나오나요 근데 어제도 다이애나 하던데 엊그제도 다이애나가 다이애나가 나왔는데 다이애나를 왜 하는거야 다이애나가 다이애나가 6레벨 이전에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파밍이 그 큐스킬로 되긴 돼 다이애나가 그 큐스킬로 되긴 되는데요 그 전까진 솔직히 이게 견제스킬이 큐스킬밖에 없어서 큐스킬이 사거리가 긴것도 아니거든 솔직히 저게 그래서 약간 조금 모르겠다 6레벨 이후에는 확실히 약간 임팩트가 있죠 챔피언 자체가 챔피언 자체가 임팩트는 있어 6레벨 6레벨 이후엔 5레벨 나 이거 연우는 살려다가 다 놓치겠네 네 갔다와야돼 어쩔수없어 갔다와야돼 마라가 너무 딸리기 때문에 갔다와야합니다 6레벨 6레벨 CS좀 놓치더라도 어쩔수없어 6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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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Q 예측해도 2초기화되나보네요 Q 맞기전에 쏴도 Q를 쏜다음에 상대방이 무조건 맞기만 한다면은 쌍뚱리를 무조건 초기화가 됩니다 Q를 쏘고 바로 쏴도 바로 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초기화가 돼요 확신이 있으면은 쌍뚱리를 날리면 되는거죠 아무래도 확신이 있다면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지 들어가지 잡는건데 어 저거 잡는건데 에이씨 잡는거 방금꺼 저거 잡았어요 100% 잡았는데 415 415 8 845 풀 플래시 체크해주고 리신이 방금 저거 잡았 들어갔으면 잡았어요 100% 잡았습니다 노풀 노풀이야 다이애나 설마 아 죽었다 리신 됐어 잘했어 도란에 나와야겠다 앨리스가 잘왔네 이거는 그쵸 앨리스가 여기서 이렇게 딱 와버렸네 845 풀 해놓고 카시스텍 펭균 어느정도 쌓는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카시스텍이 언제 몇이 어느정도 쌓이는지 계산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35분 이상이 돼야돼 무조건 그리고 그거는 35분 이상이 돼야지 풀스텍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건 있어요 라인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땡겨져있기때문에 다이애나가 많이 압박을 받겠죠 아무래도 솔킬 탑솔킬 자기는 한번도 리븐한테 진적이 없다는 야소였는데 탑솔킬이 바로 났죠 다이애나가 많이 압박을 받겠죠 아무래도 탑솔킬 탑솔킬 탑솔킬이 바로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소온은 리븐한테 힘들어 챔피언 자체가 장막으로 큐스킬 뭐 끊는다지 그런게 없잖아 궁극기를 장막으로 막을순 있겠지만 그쵸 그것도 반응속도가 좋아야지 막는거고 솔직히 라인은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게요 아래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조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다이애나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도록 계속 유지를 해놓을게요 다들 식사 안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최대한 늦게 밀게요 최대한 밀리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늦게 밀겠습니다 다이애나가 뭐 6레벨이 어이구 씨 난리났네 잡았다 이거 플래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죽는거에요 다이애나는 그냥 죽는 겁니다 약간의 단점이야 저런게 다이애나가 플래시도 없고 지금 뭐 점화도 없기때문에 저를 죽일순 없죠 다이애나가 일단 다이애나가 많이 말리고 있는 상태고 음 다이애나가 딜이 약할 수 밖에 없는게 기본적으로 플래스크 시작에다가 음전자 방토로 갔어요 그래서 딜이 안 들어와요 저거는 지금 파랑룬은 저 이 지금 제가 낀 룬은요 이게 그 아이디가 세번째 아이디라서 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박마저룬을 꼈습니다 박마저룬 노랑색의 방어력 룬이구요 파랑색의 마저룬이에요 박마저룬 고런 좀 탱탱하게 가면 룬이죠 아무래도 야아 그렇지 어.. 다행히 그렇지 그렇ヒュ 나이스 벽풀어지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벽풀어지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파랑에 마저룬이에요 마저룬 고정마저룬 야 불해지고 에일리스 노플에 다이애나도 플래시 썼나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다이애나 플래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현재 부부캐구요 어 티어는 잠깐 확인해보죠 티어는 다이아 3정도에서 4사이 정도네요 MMR은 2300대고 현재 승률은 82% KDN 4.49 정도가 되네요 챌린저를 못가는 이유는요 제가 실력이 안되니까 못가죠 아니 실력이 돼야 챌린저를 가지 뭐 개나서 나 챌린저 갑니까 그쵸 내가 실력이 안되는데 뭐 챌린저를 어떻게 가 아주 당연한 소리죠 아주 당연한 소리 가봐 이거 독사를 건드리면 골라요 여기 여기 있다 이 새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백프로야 어딨어 아 탑5구나 탑3인 이구나 어 어허 좋지 않네 바탕을 밀어야지 그쵸 탑3인인데 님들 용암 먹고 뭐함 몰라가도 잘 못받으며 잘 못받으며 지금 가, 그럼. 지금 용가면 되지, 뭐. 지금 용가리 가면 되죠, 뭐. 뭐가 문제야? 그쵸? 문제 될 거 없어. 지금 가면 돼. 새로 오신 분들 반갑구요. 이거는 부국회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어? 빠져 빠져 빠져. 오케이, 용가리 먹었고. 나쁘지 않네요. 다이아나는 선템으로 이제, 어비셜을 택하려고 하죠. 뭐야 이거, 핑하 뭐야 이거. 누구꺼야. 리신꺼네? 왜 이따 핑하 막았어요? 요즘 미드 뭐쓰나요? 요새 많이 나온 챔피언은 두편은 제라스, 뭐, 아리, 르블랑, 카사디는 아니고, 다이애나? 이런 애들? 오리아나 뭐, 어? 무난하게 뭐, 무난하게 뭐 그렇게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어허허! 개이득! 깨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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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 득! 괜히 와서 죽었네요. 이분 노플. 어어, 엘리스한테 솔킬? 뭐지? 엘리스한테 솔킬이 뭔가요? 어허허 뭐야, 나 쌍돌이 왜 끊겼어? 어? 내가 쌍돌이 왜 끊겼냐? 맞추고 쏜 것 같은데. 어허, 좋지 않네. 이거는 헤리메스에 가야겠다. 얘네들이 CC기기가 좀 많네. 방금 내가 W를 맞추고 쌍돌이를 쓴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이해가 안되네. 이거는 현재 다이아 3 정도에서 4 사이일 겁니다. 아마. 다이아 3에서 4 정도 사이일 거예요. 어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고 좋고. 쟤네가 엘리스랑 다이애나, 모르가나, 리븐의 기폭발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헤리메스를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딜을 해주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간심보다는 헤리메스를 조금 택해줬어요. 그래서 capacidad을 Mist ci게 정해주지가 없 ñ 뭐, 그렇지. 여기 티어가,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저런 게 다,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흐흐흫. R이 연습할까요, 카시 연습할까요. 그걸 여기와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 주냐, 여기서 그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카시를 하라고 하겠죠? 내꺼 보면서 카시 좀 하라고 카시 주 딜은 아무래도 쌍둥리죠? 물론 뭐해 뭐해요 쟤 왜 가서 죽어요 저거? 야수호 솔킬 야수호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자기는 리븐한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리고 있죠? 어 오케이 잘 튀었어 좋아 저렇게 전체 해설을 하기보다는 집중을 해가지고 게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말..말로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 말을 굳이 안하는 겁니다 지금 조용하라고 해봤자 저한테 막 뭐라고 할 게 뻔해서 제가 뭐 거기다 대고 별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 큐스킬을 쎕니다 카시 큐스킬 쎄요 카시 큐스킬 쎕니다 W만 좀 약할 뿐이지 큐스킬 약하지 않아요 아... 아... 야수호 차단해야겠다 아... 일분이랑 아... 상당히 시끄럽죠? 어... 어... 나이스 어허 나이스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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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타 잘 안 섞어요 후방 가면은 평타 잘 안... 안 섞습니다 굳이 평타 안 섞어도 돼요 어... 어... 얘들아 뭐하냐 어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그... 뭐냐 앨리스 장인 것 같은데 아이디가? 그쵸? 핵검이라는 거 보니까 앨리스 장인 것 같은데 핵검이 핵검이라는 걸 보면은 쓰읍... 왠지 앨리스 장인... 닉네임 같네요 그쵸? 앨리스 장인빌이 나는데 그쵸 이 용기는 30초니까 뭐... 아... 나 집에 갔다 오고 싶은데 어... 나이스 들어가 오케이 굿잡 굿 굿 구우우우우우우 어? 용도 깔끔하게 먹고 나쁘지 않은데? 그쵸? 나쁘지 않아요 카시 제라스 상대법은요 솔직히 제가 말로 설명해서 될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승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라스 자체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제라스의 스킬을 피하면서 카시의 스킬을 맞춘다는 식인데 카시의 말이 쉽지 그게 뭐? 어? 그쵸? 말이 그게 쉽지 뭐? 야야야야 아 개호바 진짜 어 깔끔하게 좋네요 치고 빠지고 아! 이걸로 내가 맞아 야 나 마라가 너무 없는데? 얘들아 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 아 아 그구야 이건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CS를 더 챙길라다가 죽었잖아 이 나쁜 놈아 내가 어피셜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은 데캡까지 가고 좀 탱탱하게 가야겠네 왜냐면 쟤네가 붙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나한테 순식간에 붙는 애들이 많아서 탱탱하게 가는게 낫겠다 쟤네 큐는 상대방한테 쓰는거죠 뭐 미녀한테 쓰거나 이걸 그냥 주네 아 오반데 미드를 그냥 준다고? 미드를 그냥 주는건 정말 오바거든요 쟤네도 뭐 물론 깨지긴 하겠지만은 좀 좋지 않네 근데 일단 우리가 용어를 또 더 잘 챙겼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뭐 다이애나보다 뭐 큰건 아니고 한타 때 잘해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야 내가 그치 할아버지 공격 나 루틱 크림 그브 야 나 좀 위험한데, 저거? 아, 어쩐지, 씨. 좀 위험했어, 저거 혼자 놔두는 게. 아, 이 차를 그냥 주네. 우리도 밀..미냐? 어, 우리도 밀면 괜찮아.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우리도 밀면은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좋아. 우리도 밀면 되지, 뭐. 그쵸? 서로 맞교환을 하면은 나쁘지 않지, 뭐. 우리가 그부가 죽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저거는. 흡총 같은 경우는 저, 가긴 가는데요. 지금은, 흡총을 가기보다는 다른 템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다음 템은 어비셜을 갈게요, 어비셜. 어비셜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앨리스, 뭐, 다이애나, 모르가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붓눈 애들이 많아서, 마방도 올리면서 상대 마법정력도 깎고, 주문력도 올리는 어비셜이 좋겠네요. 닉네임을 바꾼 게 아니라, 부부캐예요, 부부캐. 제가, 부캐로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치가 나서. 그래서, 부부캐로 들어왔습니다. 자꾸 다치가 나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어. 용호식. 야, 1대1 이기냐 이거? 이긴다고? 어, 야, 저런 식으로 피하면 되는구나. 야, 야수 오바랑 이기네요. 장막을 저렇게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피하는구나. 아, 까비. 용, 내려와요. 야, 뭐하냐, 용 내려와 얘들아. 용 10초야. 뭐하는 짓이지? 아니, 뭐하는 짓이지?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꽉꽉하게 하네, 진짜. 아, 피 좀. 야, 나 피 좀 채우게, 얘들아. 여기 티어는 다이아 3에서 4 사이예요. 현재. 야, 그부야. 집 가면 안 되지. 앨리스가 자꾸 뱀한테 죽죠? 거미. 거미는 뱀한테 잡히, 잡아먹힐 수... 야. 거미는 뱀한테 잡아먹힐 수 밖에 없지. 그쵸? 계속적으로 킬 먹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어, 다이애나? 뭐하죠? 뭐하는거야, 이거? 오호! 스로잉! 1940번 다이애나 슬로잉 에즈구요 다이애나가 저게 좀 안좋아 다이애나가 지금 존야가 떴긴 떴는데 물론 다이애나가 이니쉬를 하거나 들어와가지고 잘 물면은 좋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물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돼 저런식으로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뭐하는거지? 한마디 해주구요 ㅎㅎㅎㅎㅎㅎㅎ 한마디 해주구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딜은 어비셜일보다 당연히 공허지 근데 쟤네가 지금 마법자 아 그 뭐냐 AP딜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허를 가면은 딜이 좋긴 좋아요 근데 마법자 안력이 좀 높아야되요 지금은 생존력을 좀 더 높이는게 좋아서 이런파는 그래서 물론 보이드도 가긴 갈거지만은 어비셜부터 쪼끔 가줬어요 어비셜가면은 템을 빠닌게 아니라 지금 풀테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어비셜에 지금 뭐 보이드에다가 마지막템 뭐 가앤 그냥 가앤말고 뭐 조냐라던지 아니면 다른템같은거 조냐나 아니면 뭐 뭐 라일라이 정도? 그정도? 그정도로 가면 되죠 뭐 흠 졸라세다 우와 졸나세다 아 아 애픈데 애들이 어그로가 너무 끌렸어 저거에 그리고 앨리스가 이니시를 잘된다 얘가 어우 야수호 세다 야 너네 따로 싸우지 말고 나랑 같이 싸워 얘네가 우리 팀이 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물론 앨리스가 이니쉬를 걸어서 내가 죽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다이애나한테 3명이서 붙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타겟팅이 갈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앨리스가 이니쉬를 잘하네 얘가 잘하네 잘하네요 앨리스가 핵검인데 아이디가 아무래도 앨리스 장인 같죠 우리 지금 루시안이 잘 큰 게 좀 문제인데 루시안이 너무 무리없이 잘 크는데 루시안이 너무 무리없이 잘 크고 있어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아 왜냐면은 용을 많이 챙겨놔서 운영의 여지를 좀 더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게 루시안이 너무 잘 커서 순간적으로 딜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루시안 자체가 지금 무대에 팬된 라이라서 딜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래도 앨리스 8인승 중이야? 잘해요 근데 못하지 않아서 할만해 8인승 할만해 그러니까 할만해요 야 저걸 꿀면 어떡해 야 여기 미친 짓 하고 있네? 야 방금 존나 위험한 짓이었다 방금 진짜 방금 꺼여 저걸 꿀면 어떡하냐 어 오케이 아 방금 블리치는 너무 위험한 짓을 했어 좀 땡땡하게 가야되는데 2900원? 라일라이 갈게요 라일라이 지금 제가 피통이 좀 더 필요해 지금 피통이 좀 더 필요하겠다 지금 존영을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팀에서 딜러가 지금 극우가 너무 커서 쟤네는 지금 루시안 자체가 엄청 잘 컸는데 아 너무 던진다 너무 던지면서 게임을 하네 이 게임 좀 힘들겠는데요 제가 볼때는 약간 힘들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애들이 적당히 던지면은 괜찮은데 크부도 못 컸고 나만 잘 큰 상황에서 야소도 제대로 플레이를 안하니까 조금 많이 힘들 것 같네요 어디가 쟤 용으로 와야지 아 여기서 잘 싸워야되는데 아 여기서 잘 싸워야되는데 용 벌써 먹었네 아우씨 딜이 세긴 세다 블리치가 좀 잘 끌어주는 것도 필요해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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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시야를 먼저 먹고 바로 가긴 좀 그렇고 바로 가긴 좀 그렇고 바로 가긴 좀 부담이 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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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하면 가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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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미드에 있어라 이게 그 짧은 찰나에 그런 상대가 판단을 못하면은 이건 먹힙니다 아 야 인마 뭐하냐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먹혀요 이런거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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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바론까지 먹어서 괜찮네요 상황이 우리가 야소가 에어분만 한 두명 정도만 뛰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타를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확실히 야소 공기가 그냥 한명 한명만 들어가도 우리가 이겨요 한명 그냥 다운 두명도 아니야 그냥 한명 정도 한명만 들어가도 우리가 이겨 야소 공기를 한명만 들어가도 우리가 이깁니다 백프로 이길 수 있어 백프로 백프로 이깁니다 두명도 아니야 한명 한명 정도 딱 한명이면 돼 충분해 백프로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리븐 오 나이스 와아아아 야 저거는 나 저거는 예상을 못했겠다 쟤네가 이건 너무 좋았다 나이스 아아아아 게임 터지고요 딸의 펄킬은 아니고 카주오페가 그냥 과감하게 하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차리죠 방금도 막 카시가 애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들어올 생각을 못하잖아 상대방이 그래서 과감하게 막 들어가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차리죠 게임 끝내 끝내 어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호호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캐리를 하나요 호호 호호 이렇게 이렇게 게임을 캐리하나요 호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식사도 하시고 하하 좋네요 첫 첫판 가엾게 이겼습니다 와아 앨리스 딜리 양반 잘하네 그렇죠